아 좀 광인데 이 기능 아니겠지? 아 이어폰 빼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 자 딱 나랑 유령이랑 완전 반대편 이렇게 만들어야 돼 빨간 틴트 같거든요 자 봐봐 나랑 유령이랑 완전 반대편 뭐야 이거 오세요? 이거 뭐야 이거? 무슨 유령이지? 무슨 유령이지요? 어? 어떻게 내가 있는걸 알고 따라오는거지? 하하하하하하 야 엄청 따라오네 이거? 뭐지? 으잉? 아 해볼만한가 이거? 아 못올라갔다 나 여기 너무 빠르네 뭐야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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